스탄테라 쇼퍼님 안녕하세요 더하우스 귀신 귀엽대요 사실입니다 소곤소곤소곤 알면서 살아겠니 어...노말 솔직히 이건 노말로 해줘야죠 솔직히 뭔일 있어요? 없어요 드립인가 업글은 공료니까 뭐하는지 말해주세요 업글 공료임 업글 공료입니다 네 업글은 공료에요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거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거에요 이 맵은 재미있는 유즈맵이긴 한데 은근히 빡치는 팀플이 안맞으면 은근히 빡쳐요 은근히 팀플이 안맞으면 빡치는 유즈맵 네 여기다 셔판 하나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띄워주고 맞춰주고 실드 업글을 왜 뭔소리 여기 업글 없어요 실드 업글 없다고 그니까 실드 업글 말고 이거 이게 정직 버전인데 그거는 오성진이 많이 아세요? 오하이크로우니니 많이 아세요? 마유? 마유가 뭐야? 마린 안뽑는데? 잠깐만요 마린 마린? 잠깐만요 마린? 에브리바디 노마린? 아 됐다 됐다 스톱 스톱 오하 파님이랑 나름 뽑았네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질거 같은데? 아 다행히 안져요 비털레스노 언니만이 아세요? 다행히 안지네요 아 아 이거 왠지 살짝 불안한 기분이 드는 이거 뭐지? 존슨이만이 아세요? 뭔가 살짝 헤난이 또 다른 사람이 누굴까? 어 살짝 불안하거든요 어 이분 벌써 가스러 가시네? 나도 이제 슬슬 가스 올려야지 어 이러면은 살짝 팀플이 안 맞으면 큰일 나는데 아 지금 질러 아 아 가세요 흠 됐다 마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 마린이 1업이긴 한데 스톱 이제 그만 뽑아 그만 뽑아 세근낭비야 세근낭비 세근낭비 여러분들 세근낭비야 세근낭비 왜 안짓지 얘는 네 다행히 딜러스 있어가지고 몸빵을 좀 해줘요 참고로 상대방은 컴더는 고급이 1드 있어서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뽑아야되요 에 그건 좀 알아두시길 바래요 왜냐면 이게 팀플이 좀 많이 중요해서 이게 준비 완료 네 풀터가 이제 슬슬 드라곤 추적자 뽑을때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네 네 망할필이 보이네요 어 네 지금 갈림만 지금 어 저러면은 뭔가 좀 뽑으시지 저기요 아니 저기요 아니 내가 분명히 채팅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저기요 불안한데 저기요 뭔가 이상해 우리 팀 누구의 에벌레님 안녕하세요 뭔가 살짝 불안한 기분도 들고 이게 게임이 점점 슬슬 내가 일하면은 불안한 기운이 들어요 진짜 게임이 슬슬 뭔가 기울어지는 느낌 아 이건 이겨요 그래도 추적자가 있기 때문에 갈림이 저 앞에서 해두고 이거 파일러는 필요없어요 참고로 근데 이분은 왜 여기다 지우셨지? 맞다 이거 일꾼 제한이 있어요 오랜만에 백업포 하셨다고요? 오랜만에 백업포군 나나사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백업포는 갓게임이지 백업포는 갓게임입니다 네 가스 먹어주고 이제 슬슬 저도 태클을 왜냐면은 저 상대방이 이제 좋은거 나올거에요 파베즈 뽑으면은 파베즈 뽑으면은 네 이거 나와요 불곰 불곰 잘 지어줬네 불곰이에요 이거 유인이랑 몇몇 유닛은 네 달라요 불곰? 불곰 어딨지? 근데 이거 테란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 테란 힘들거든요 이러면? 네 솔직히 말하면 테란 힘들어요 테크 올려야 되는데 테란 테크 볼까요? 네 네 알았다구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저도 팩토리를 이제 어 지우려고 하니까 네 일단 불곰만은 많이 뽑아주고 안되겠어요 네 지금 상대방은 이제 테끄이기 때문에 불곰만 서울에 달리면 야수 네 준비 완료 하늘나르도가님 네 천사님 천사님 그 하우스 귀신 이름 알아요? 팔척귀신 팔척귀신 팔척귀신이에요 이거 네 파속이 네 불곰 있어요 근데 저쪽에 시즈모드 탱크가 그 일반고객의 시즈모드 공격이에요 기억하세요? 예 알았다구요 네 우리가 이겼어요 이건 불곰이랑 잘 뽑아줬네 근데 우리 테라님들이 네 아카데미 같고 안되겠다 그냥 주님이 팩토리로 아머리까지 가세요 풀톤은 커버 좀 풀톤은 커버 좀 풀톤은 커버 좀 해주세요 스틴팩 스틴팩 누가함 저 갈게요 네 스틴팩 저 뭐야 니가 하고 있어? 취소함 미안 기조로 멜론 ез 히스테 아 내가 모르고 팩토리 올렸네요 undercover 잠깐만요 아니 풀톱 뭐하는거지? 이러면은 네 아니 연님이 연님 이제 나오면 어떡해요 아직 안 망한게 스킬을 써야죠 아니 지금 쓰면 안돼요 갈림이 쓰실지 아니면은 됐어 내가 쓸게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나 돈 많아 지금 되게 불안한데? 깨지기 일보직전? 네 깨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근데 저거 휘토리 네 상대방 이제 슬슬 다들 태그 잘 갈땐데 이제 이상하네 왜 왜냐면은 이제 토르하고 나와야되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힘들어서 놀고있는거같은데 저거 SCV 한마리 아니 그냥 죽는건데 저렇게 보이는거구나 이런 네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토르 보여드릴게요 네 토르입니다 네 만능토르예요 네 토르토르 아니 근데 유닛이 왜케 많죠 갑자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쎄 천사님 천사님 아프리카 마크 맨 위중에 놔두면 안되요? 아 예예예 잠깐만 이거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거 화면을 열어가야되거든요 화면을 다다놨어요 아프리카 화면 야 이러면은 세금난비인데 아 세금난비는 아닐거같아요 일반고객 토르는 시즈모드 아 앉아요 앉아요 이런걸 낮추겠어 혹시 우리가 네 이러면 이겼긴 이겼는데 네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 예 토르 토르입니다 토르예요 여러분들 네 상대방이 토르예요 이제 어 록시님이네 올레리오? 어머나 이용 록시님 안녕하세요 이용 네 저도 토르 뽑을게요 저도 아니야 토르는 맞나 아니야 파벳은 화염차들 뽑구나 탱크 그 다음에 토르 네 화염차도 괜찮죠 돈없어 화염차 뽑아 네 화염차까지 나왔어 이러면 네 어제 록시님이 자기가 무슨일이 무슨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네 록시님이 자기가 무슨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거 같애 아 맞다 달림인가 어 공중 뭐고 한명씩 대표로 누가 공중갈래 먼저 먼저 누가 공중갈래요 랩 옥시님 뿅 가셨어요 아 공중 나왔대요 그러면은 테란 테란은 누가 갈래 테란은 누가 갈래 공중갈래 음 아무도 안가라고 제가 가도 될거 같애요 지금 아 이제 차익 다 나왔어요 됐고 공중저도 가겠습니다 이거 돈이 많게 쌓이고 있거든요 네 마린이면은 스플레스 이니까 탱크로 하염차 네 그만하세요 네 여러분들 물타기는 금지 록시님이 그런거 아니고 그건 내기에서 진거에요 네 이러면은 돈이랑 같이 오르겠죠 네 이제 이것도 같고 네 이정도면은 잠깐만요 이거 왜이렇게 유닛이 적지 뭔가 유닛이 적어 뭔가 살짝 유닛이 적은 느낌이 드는데 검열기원님 안녕하세요 오톤님 그리고 LLLLLLL님 안녕하세요 뭔가 화이트 VIP님 안녕하세요 뭔가 아니 유닛을 좀 뽑으라니까 뭐하는거야 특히 아니 아니 게이트를 왜 없애 얘는 아니 넌 안뽑잖아 지금 그 아니 뭐하는거지 진짜 아니 난 이해가가 다른 이유지만 볼게요 19 구치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저거 배력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데 처음에 저거 그 처음에 좀 네 메일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도 좀 잘합시다 이번에 네 여러분도 좀 잘합시다 이번에 이거 계속 죽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계속 죽는데 이유는 모름 미치겠어 사유는 모름 네 아까는 이거 게이트 진흥 방법은 여기서 딱 이쯤 해주면 아이고 아이고 네프러브 아이고 네프러브 아 시나타님 안녕하세요 에프티나츠는 이터널스노우님 안녕하세요 이런 여기서 이쯤인가 아냐 이쯤이야 하면은 오케이 아 실수였어 이씨 루콘 엠빈님 안녕하세요 현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연님 있잖아요 어 음 그 오사케 시의님 초반에 초반에 마린 뽑아주고 사라부터 아카데미 올리세요 네 오케이 이렇게 구간헨이 안녕하세요? 아, pp가 사라졌군요 네 초반은 뻑이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상대는 마린 이러면서 치측기 진로 좀 뽑아주고 아... 근데 마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건? 황웅이 더욱려하며 네 컴디 유튜브에 올릴거에요 네 이러면 나가기 되겠군요 이러면 네 당연히 진로 크니 네 1업 좀 차이나요? 네 이제 테크 저도 올릴 때 됐어요 이러면 이제 이거 끝나구요 오케잇 됐다 질럿 상대도 질럿이 아 잠깐만요 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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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이 필요하다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지는 않겠는데 다행히 마린이 깡이네 나는 왜 중개인간이믄야 아세요? 이겼다 다행히 이겼어 이게 내가 뭐 조금만 보고 이제 큰일에 뭔가 질거 같애 이제 아까전에 져가지고 후유증인가? 음 흠 흐흠 흠 흐흑흑흐흐흐흡 어우 좋겠네 내 목 내 목사를 아이어라고 하죠 질럿이 지금 네 이제 상대가 드라곤일거에요 아 드라곤 아니네? 그러면은 파주기 좀 뽑아주고 다크템플러랑 파주기가 좀 몸빵용으로 쫓거든요 네 몸빵기 질럿 한마리 더 네 이정도면은 네 가능할거에요 네 이고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댕골님 감사합니다 댕골님 감사합니다 댕골님 음 그 다음 일단 티클은 올릴 필요없고 어 조금 지켜봐야될거같애 탱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돈 모아서 어 이제 그걸 좀 해야될거같애요 가스가 좀 더 부족한거고 말해 일단 이정도 해줘서 돈 모았다가 한꺼번에 뽑는걸로 몸빵기가 있으면 좋긴좋지 몸빵기 일단 따나 탕후린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에 에 이제 오케이 드라곤 어 어 잠깐만 아니지 아니지 어 어 부족해보이네 왜냐면 불금이 세요 아니 둘다 회장님이셔가지고 아프셔서요 우리 사모님 아프셔요 솔직히 말하면 아프셔요 아 아 이거 잠깐만 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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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몸빵기 힘내라 아 몸빵기 힘내라 잘했어 어 에잇 바로 파셨나 누구 두번 따로 넘으면 솔직히 어디에 있어야될지 모르겠어 겉이 내 목숨 라이브 Prinzip 크라제 크라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방송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방송을 아마 저녁 밖에 못할 거예요 이제 바빠요 이제 네 아마도 이제 저녁 밖에 못할거에요 이제 가게 오픈되고 하니까 새벽 1시 켠다 킨다 해도 새벽 1시일거야 네 이제 킨다 해도 새벽 1시에요 상호님은 그러면 BJ가 되시는거죠 희윤님 안녕하세요 루님 방송에서 시청하시면 되죠 걱정하세요 루님 있잖아요 제거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는거다 어차피 저같은 사람 방송 안봐서 뭐 어차피 유튜브도 먹으면 되는데 상대가 저거니까 저는 불멸자 이 정도면 불멸자 뽑아줘도 되죠 아 잠깐만 이건 유닛이 많은데 불멸자 나왔다 됐고 오케이 아 렉 강돌이 에비님 안녕하세요 어.. 어.. 밀리진 않겠어요 다행히 불멸자가 있어가지고 불멸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쎄요 체력이 한 번도 없다고요? 아니 검열 지원님 무슨일이죠? 검열 지원님이 달라고 하면 진짜 줘야죠 근데 달라고 하면 줘야지 안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했으니까 주는거지 어 이런 달라고 하시는데 주셔야지 그러면 오사과 시인님이 잘못 쫓다가 그럼 책임이 둘다 두 번되뿐 했는데 그건 젤라가 맙소사 이제 슬슬 거신을 뽑아볼게요 거신은 네 이거에요 유닛이 많은데 거신 같은 경우에는 히드라입니다 네 히드라에요 히드라입니다 네 목소를 아이요해 네 그 다음에 어 좋아 이 정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로토스는 만족하고 있어요 돈으로 지금 잠깐만 어 큰일날 뻔했다 호랭이님 아니하시오 장두리미님 아니하시오 어 저 불사저를 불사저를 뽑았긴 뽑았는데 뭐 잘하신거죠 저거라도 잡겠다 했는데 히드라 죽고 있어요 지금 거신이 네 일단 거신이 있어가지고 근데 마리만 뽑는데 잠깐만 보자 네 본인은 이제 슬슬 공중 네 다들 잘하고 있어요? 네 스톰업중 아 스톰업이시면은 이제 슬슬 다른 거 뽑아주는 걸로 일단 볼 수 있음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사카스님 바쁘시면은 아셔도 되는데 뭐 흠 아이 가스가 부족하다 하나 더 올릴까? 들어가세요 오사카스님 들어가세요 오사카스님 어어 이어갈 뻔했어요 살았다 후 무적 섰어요 아까 전에 전임이 무적 섰어요 그거 아직 유튜브에도 블랙이 있어요 흐뭇?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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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담입니다 네네네 농담이에요 아 성대박이 유닛이 뭐였지? 아 이거였구나 아 이거나 뽑아야지 아아 아하하하 들러깡이다 아하하하하하 네 그거 있을거에요 아마 그거 있던데? 기능은 있더라구요 근데 그거 정확히 써보지는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아 저만 가능한거에요? 저한테만 안보이는건가? 네 캐리어 지리구요 서울에 달리면 야죠? 네 지금 지리거든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했지? 지워주고 이제 네 이러면 이제 캐리어 말고 이거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아 상대방 님들 히드라 지리죠? 님들 스톰? 아 스톰? 스톱 올렸대 오케이 스톰이면은 이거 해주고 아 맞다 아 맞다 게이트 하나 더 아칸 만들어줘야돼 고 네 스톰 하셨기 때문에 이거 올려주고 히드라면은 네 거신? 아니면은 이거? 네 이거면 되거든요 아 지지 아니에요 니치마치님 안녕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페드림요 네 페드림은 빼박이에요 네 스톰 잘 쓰네요 아 이번엔 좀 잘가요 아니 저게 뭐야 맹독충 맹독충이 나왔네 맹독충이요? 야 맹독충이요 네 상황이 씻으세요용 맹독충이요 맹독충 맹독충? 아 뭐야 이거 맹독충 맹독충이요? 가사 파워 오브 워밍이익 파워 오브 워밍이익 아 치맥이라니 아 그립다 오미 지르거스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칸이 나왔어요 지금 파워 오브 워밍이 네 이거 이길 수 있을지 내가 지금 맹독증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아무리 아칸이 나왔다고 해도 이거 힘들 수 있어요 진짜 오전다 나왔고 스톰어 맞았을때 써요 저는 낮에 치킨 먹었어요 네 이거 낮에 치킨 사먹었어요 그냥 무적 무적 비쌍 느낌이 안좋은데 한글자막 by 한효정